ㅋㅋㅋㅋㅋ 저 좀 진지하게 드릴 마리 앞 Regina falls Hola 오늘 뭘 할지 가르쳐주세요 오늘은 저희가 도시락을 쌀 거예요 도시락을 싸서 저희 회사에 가서 Teleflow 에플로우 펜밀스 오디 위로완 이제 도련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김밥을 싸겠다 약간 이런거지 맞아요 레조 이런 느낌인거죠 근데 왜 오늘 흰티에 청바지 입었어요? 아 진짜 맞춘 게 아닌데 진짜로 좀 갈아입어주세요 뭘 만들 거예요? 김밥이 제일 낫지 않을까? 할 줄 알아요? 만들 줄 알아요? 그래 그냥 싸는 데는 게 김밥 아니에요 어우 욕나 올라왔다 유부초밥 할까요? 유부초밥 좋아 유부초밥 하자 그러면 일단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양팡 유부초밥 물 양팡이요? 꼼꼼하니까 아 뭐요? 그 햇빵 같이 장을 보고 또 같이 뭐 이런거 있어요? 장갑 같은 거? 없어요 가스를 안 켠지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뭐 먹고 살아요 진짜? 어? 누가 밥을 해주러 온 우렁각시가 있나 보네 왜 자기 불리할 땐 말 안 한다니까? 센터 문구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조금 좋아요 업어주세요 목맞아요 주세요 너무 단종 같다며 여기서 하고 왜 유모차 안 갖고 나왔어요? 칠티여가 좀 더 편하지 않아? 아니요 유모차 원희씨 뭐하고 지냈어요? 너무 똑같죠 뭐 집에서 소영이 이제 데려온 지 일주일 돼가지고 거의 일주일 동안 소영이라고 왔어요 소영이 여자예요? 소영이는? 소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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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팡 누나 왔네? 뭐라고? 소영아 뭐라고? 안녕 안녕 잤어? 소영아 진짜 좋아하더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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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어떡해 어떡해 우리 애기 어떡해 우와 귀여워 좋겠다 요즘 왜 안 키워주세요? 우리 애기 어떡해 여기 집에서 들어올래요? ㅎㅎㅎㅎ 왜 안 키워주세요? ㅎㅎㅎㅎ 우유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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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근차근은 넣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맞죠? 여기.. 민성이잖아요. 그리고 소영이가 제 구치 신발 다 뜯어놔요. 지금 호가죽인데.. 소영아! 그거 진짜 큰일 난다. 어? 새로 사주겠지 않은데? 뭐.. 뭐.. 망가지만 제가 까비게 해. 본래짜기도 했으면 좋겠어. 아.. 혹시 문석한 씨 뭐 하는지.. 존마파 님이 별풍선 별개를 선물했습니다. 어제 문석한이랑 망가서 한 까봤어요. 아 진짜로? 네. 그냥.. 단포대교 한 까봤어요. 단포대교? 아니요. 항상 안 켰는데.. 빨리빨리 마치다! 빨리빨리! 이거 또 들으면 돼요? 혹시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죠? 아.. 비염량을 좀 먹어야지. 어 뭐야? 호랄넥이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낙범 먼지를 마트에 올라오는데.. 그럼 내가 뭔지도.. 내가 뭔지.. 아니.. 비염량이 올 정도예요. 다 비염량이 해비야. 어서 어서 구워라. 빨리빨리 합시다. 빨리빨리.. 굶이 떴어. 근데요.. 솔직히 맘에서.. 근데 조련님들이 먹을 바에야.. 조련님이 드시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냥 이따 먹어보고 맛있으면 우리가 먹고 맛없으면 좋시다. 오케이. 어? 나먼지 장갑 어디 갔지? 여기 넣어봐요. 어? 여기 같이 넣어. 여기 넣어봐요. 여기다가? 존나 비벼! 너 같이 갈까? 내가 봤을게. 다시.. 얼굴 빨리 보여주세요. 얼굴 빨리 보여주세요. 내가 이때까지 본 얼굴 중에 제일 빨리 했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이거는 미니가 아니라 그냥 이거 쪼갈대는데? 잘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괜찮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먹어야겠다. 뭐하세요? 조영이 너무 귀엽다. 또 물먹어? 이야 너무 예쁘다, 조영이. 최고야.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나도 재고되고 싶어. 그 고양이한테 질수는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 수컷인데. 조영이는 뭔 짓을 해도 다 예쁘다고 해야 되는. 우리 집에도 못 들어가고. 우리 요새 되게 자주 보잖아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근데 컷팩도 잘 안 집으시고. 입술끝에 맺혀있는 말. 너만 보면 하고 싶은 말. 줌마판님이 별풍선 500개를 선물했습니다. 썸네일과 음식하는 비건을 백허그하기. 호영아. 아, 커플에 달려들어갔어.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꺼 해줄래. 베이바이. 너무 갑자기 서서스 점프를 하길래. 뭐라고? 아, 알겠어. 자. 너무 아쉬워. 아니면 이렇게 들고 갈래요? 아니. 안 돼요. 안 돼. 진짜 위험하다. 여보, 우리 애기가 밥달래. 엄마 시설봐요. 여보, 우리 애기가 밥달래. 그거 누룽이 밥이야. 니꺼 아니야? 니꺼 누룽이야. 나에게 행복한 꿈같은걸. 잠시만요. 그 소영이 데리고 오고 나서 이 집에 몇 명의 여자가 왔어요. 한 명 나왔어요. 왜? 진짜요? 남대들만 몇 명 오고? 그러면 앞으로 누구 데려올 거예요? 경숙 씨. 경숙 씨가 저보고 큰아들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아, 맞아. 근데 제가 안 된다 했어요. 왜요? 메리미 나와 평생 함께 할래요. 가 안 된다 prayed 삼겹은 이렇게